자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힘을 내시고 그래서 입주의 파트는 계산이 컨버스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나머지 건 사이드입니다 일단은 문제집 요약을 같이 한번 볼게요 제 프린트하고 넘겨 보세요 넘기시면은 다른 건 사이드이기 때문에 출제 빈도는 높진 않아요 103페이지로 가시면은 103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중심지론에 크리스탈러라는 학자가 있죠 찾으셨나요? 그래서 중심지론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러가 얘가 중심지 형성 과정이에요 중심지가 상호작용은 중력 모형이었고요 중심지의 형성 과정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중심지 이론이죠 자 그럼 우리가 중심지 하고 배우지는 달라요 중심지는 점포가 있는 곳입니다 점포가 그래서 상업지를 얘기하고요 갑돌이가 동네 슈퍼를 차리죠 그럼 최소화 와줘야 할 인옷을 따로 채소유구치 최소유구치라고 하죠 최소화 와줘야 정상윤을 얻고 현상유지를 해요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와줘야 된다 그 범위를 이제 최소유구 범위니까 정상윤을 얻는 범위고요 재화의 도달거리는 이제 우리가 가겠다는 최대의 거리를 얘기를 합니다 동행에 대한 재화의 도달거리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배우지라는 곳이 고객이 존재하는 곳이죠 그럼 중심지가 성립되려면 최소유구치가 어떻게 돼? 이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재화의 도달거리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재화의 도달거리가 최소유구치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최소유구치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안쪽은 중심지 최소유구치가 그 다음이 있죠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자 따라서 중요도 그럼 어떻게 돼요? 최소유구치가 그냥 있어요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프린트 갑니다 프린트 가시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라는 단어가 있죠 소비자의 분포 거기서 거시적입니다 그럼 재화의 도달거리가 무슨 유구치보다 커야 돼요 최소유구치보다 커야 된다라고 되어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차, 중차, 저차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고차, 중차, 저차가 있으면은 우리 집 앞에는 동네 슈퍼가 가깝고요 그 다음에 가면 중형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형마트가 있죠 대형마트가 가깝습니까? 더 멉니까? 규모도 크고 여러가지 기능을 하죠 동네 슈퍼는 아이쇼핑이 가능한가요? 오늘 한번 해보세요 시식하면 신고해요 대형마트 가능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서울에는 시청이 여러 개 있어요 시청이 하나밖에 없어요 동사무소는 많죠? 많습니다 동사무소는 많기 때문에 또 구청이 있다 그러면 이 중심지수가 고차로 갈수록 수가 줄어들어서 피라미드형이에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수는 많아집니까? 줄어듭니까? 줄어들고 우리가 분포도는 저차가 중차 옆에 있는데 고차로 줄어들어요 자 이랬어요 프린트 위주로 갈게요 프린트 가시면 고차 중심지라는 단어 있나요? 고차일수록 대학교와 대학교 간격이 더 좁아요 멀어요 규모도 크죠 다양한 기능을 하고요 저차에서 고차로 갈수록 중심지수는 아까 줄어든다고 했죠 줄어든다 분포도도 줄어들어요 중심지수와 분포도는 다 줄어든다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허프는 또 우리가 소비자의 행동 개성에 미시적으로 확률모형으로서 가까운 곳을 선택하고요 자 우리가 내가 여러 가지 물건을 사려고 그러면 적당거리에 고차가 있으면 인근에 저차를 선택합니까? 지나칠 가능성이 큽니까? 고밀도시가지는 또 전문품 같은 걸 또 판매해야 되죠 자 여기서 잠깐만 우리가 103페이지로 가시면은 103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크리스탈러 라는 단어가 있나요? 중심지는 배우지역에 이제 상권의 재화 서비스 공급하는 기능이고요 아까 최소 요구치보다 재화의 도둑이 범위가 더 커야겠죠? 자 따라서 최소 요구치 최소한 공간범위의 인구수의 범위에요 이따가 최소 요구 범위라는 것은 요구 범위는 자 따라서 정상위만 얻는다 아 정상위만 얻는 범위거든요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정상위만 얻고요 근데 재화의 도달거리 라는 게 단어가 있나요? 도비자가 기꺼이 통행하려는 최소한입니까? 최대한의 범위입니까? 자 그럼 판매량이 0이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수요량이라고 되어있어요 수요량이 0입니다 판매량이나 수요량이나 1이 아니라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시험문제에 넬슨이라는 게 작년에 떴어요 자 따라서 넬슨 그래서 제 프린트 해보시면 이제 여덟가지 특정 점포가 최대의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 않은 질 제시하는 거 있다가 넬슨 찍으셔야 되는데요 넬슨이 안 나왔다가 나왔거든요 처음 그래서 넬슨은 만약에 나온다면 양립성을 강조합니다 따라 보세요 양립성 자 우리가 만약에 여성의료점이 있으면은 옆에 신발가게가 있으면 서로 매출액을 올리죠 서로 보안관계에요 그럼 대체관계라고 하셔야 돼요 보안관계라고 하셔야 돼요 보안적상 보안적 그래서 대체 경쟁관계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도 있지만은 책에도 항상 보안관계다 서로 영향을 고객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프린터와 그 다음에 같이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책을 넘겨보시면은 거기 보시면은 20번에 따라 보세요 상권 배우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우리가 백사페주로 가시면은 상권의 고객의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낮아야 되어 높을수록 좋아요 상권이 양호하겠죠 그런가요 상권의 범위는 항상 고정적입니까 변합니까 변하죠 요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 여러분들 점퍼 면적이 클수록 대형마트일수록 상권의 범위가 더 커진다는 얘기는 아시겠죠 근데 뭐가 나오냐면 구매빈도하고 상권의 규모에다 동그라미 참고하세요 구매빈도 상권의 규모 요게 나왔었어요 구매빈도와 상권의 규모입니다 요게 시험에 나왔는데 자 갑니다 자 우리가 대형마트하고 고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네 슈퍼가 저차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네 슈퍼는 자주 가지만 대형마트는 자주 가진 않죠 근데 그냅니까 대형마트가 규모는 큽니까 동네 슈퍼는 작죠 자 그래서 구매빈도와 상권의 규모는 반비례다 반대로 가셔야 돼요 지금 보고 있습니까 구매빈도가 높다는 것은 어떻게 돼요 자주 간다는 얘기죠 상권의 규모는 크다 작다 작다는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유력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체크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갑니다 제 프린트에 보시면은 점포의 입지가 있고 또 체크에 보시면은 점포의 소재 위치와 구매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거 찾으셨나요 자 그래서 이거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같이 볼게요 자 제 요약에 보시면은 점포 입지가 소재 위치가 지금 네 가지가 있어요 자 따로 제 집심 자 집심은 모이긴 모이는데 어디에 모일수록 유리한 점포죠 중심지입니다 제 프린트에 중심지 체크 하세요 중심지 그래서 어떤게 잘 나오냐면 백화점과 기금속점이 잘 나와요 백화점과 기금속점 잘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집재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집재는 그냥입니까 동일업쪽끼리 모여있습니까 모여있죠 그런가요 동일업쪽끼리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가구점이나 공구점 같은게 잘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산재는 동일업쪽끼리 모여있어야 돼요 흩어져야 돼요 동일업쪽이 분산이라는 단어 있나요 움직은 우리가 분산 요거는 이제 자파점이나 세탁소에요 세탁소는 같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옆집에서 신장개협하면 다리미 갖고 지지죠 그래서 무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국부족집중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국부족으로 모여있는거에요 국부족으로 근데 얘는 중요한거는 아까는 이제 도심에 모이면 집심인데 얘는 동일업쪽끼리 모이는데 그냥입니까 변두리에 모입니까 국부족이라고 다 있죠 국부족이 국부족으로 그 중심지에 모이는거죠 그래서 우리가 농기구점은 농사신혼대 쓰는 거니까 어천이 있어야 돼요 농촌이 있어야 돼요 농촌 어구점은 어천이 있어야 되죠 이런것들 찍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편의품하고 선매 전문품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편의품은 그냥 해요 일상생활필수품이죠 멀리 있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시험문제는 선매하고 전문이 바꿔 나옵니다 선매품점과 전문품 이건 비교하여 선이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구매 시험문제에 비교하면서 구매 나오면 이건 전문이에요 선매해요 가구가 표준화 되기 어렵기 때문에 다 집집마다 틀리겠죠 전문품이라는건 면무품이에요 아까같이 우리가 전문품 아까 여러분 마찰계수라는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전문품은 멀리서도 가죠 대답해 보세요 자 그러면 구매에 대한 노력을 아낀다 아끼지 않는다 아끼지 않죠 계속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밑에 뭐 104페이지 밑에 부지선정이 5단계는 시간이 잘 안나옵니다 기조무지가 있고 뒤에가 대상무지가 있고 도시글린 대상글린 참고만 하시고요 자 오른쪽에 가능매상고 추계방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제 요약으로 갑니다 따 보세요 비유중해 제 프린트에 비유중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거 그냥 위주로 가세요 가능매상고 추계방법입니다 가능매상고 추계방법 비유중해입니다 비유중해 자 이따가 문제에 그 조그만 박스가 하나 있죠 조그만 박스 찾으셨어요 그 박스 그대로 뜨면 비율법 비율법을 찾아나 있어야 돼요 그 박스 그대로 그래서 이따가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율법은 주관성이고 박스 꼭 기억하세요 이거 그래서 거래가능지역을 확정하고 대상이 거래지역에 지출가능을 추계해서 1인당 주민소득을 추계한 다음에 가구가처분소득에 지출가능에게 차지하는 단어가 있어요 비율을 측정 비율측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상권을 분할해서 총 지출가능을 선정하고 나오면 비율법이 있고요 유출법은 자기가 구하는 거에요 다른 지역으로서 유사점포를 분석하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걸 대상점포를 구하고요 중력모형은 아까 우리가 허프같은 중력모형으로서 만류인력이에요 대상점포의 이론적 매상고고 회기모형에다 벽혀쳐 보세요 이걸 냈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영향을 받는 변수가 종속변수입니다 종속변수에 매출액을 선정하고요 매출액이고 영향을 주는 변수가 독립변수에요 독립변수 독립변수 독립변수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고 계시죠 그래서 책에도 똑같아요 비유중이라는 건데 이따가 고대로 제가 제 요약에 나와있는 고대로 가지고 가시면 되고 체크리스토론 규모가 작은 상점 같은 예비적인데 참고하시고요 공업입지는 밑에 보시면 공업지의 입지인자라는 단어가 있나요 개념은 입지를 유인하는 비용절하성이 어떤 이익입니다 경제적은 돈 되는 거고 비경제는 돈이 안 되는 국방적 정치적 가치고 입지단위는 하나하나 수송비 노동비에 대한 하나하나의 구체적 비용 항목인데 그냥 제 프린트 위주로 가보세요 프린트 가시면 자 따라 보세요 공업입지론 레시하고 베버라는 학자가 있나요 찾았죠 그 다음에 보시면 공업입지의 분류라는 단어 있나요 지금 제 프린트 보고 계셔요 이걸 마무리 해버리세요 그래서 자신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자신 있냐는데 자신 있어요 그래서 이 프린트의 3분의 1 정도 나와 있는 걸로만 가져가세요 자 따라 보세요 베버 레시 학자에 대한 이론이 다르겠죠 그죠 레시라가 안 떴는데 작년에 딱 한 번 떴어요 레시가 자 그래서 이거로 정리하십시오 자 공업입지론입니다 공업입지론은 2차 산업이니까 두 명이 나와요 자 따라 보세요 베버 레시 레시 두 명이 나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공장을 입지하려면 총 수익이 적어야 돼요 총 수익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 되고 비용은 적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차이에서 이제 우리가 봅니다 베버라는 이론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베버라는 학사는 최소 비용이론을 주장합니다 최소 비용이론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비용이 적게 들어가야 돼요 가장 강소한 게 수송비입니다 무슨 비를 강조한다 수송비 수송비가 비용이 최소여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임금이라고 나오지만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나올 거예요 인건비가 최소여야 되고 집적력이 높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집적이익이 나오죠 이건 최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수송비는 무게와 무게와 거리를 곱해서 이게 최소화 시켜야 돼요 자 다음에 베버 베버는 비용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영향을 준 거죠 근데 레시는 자 여러분들 공장 근처에 수요가 적어야 돼요 사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많아야지만 공장을 입지하죠 얘기해 봐요 그럼 얘는 최소입니까? 최대입니까? 최대의 수요자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죠 보고 계시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그럼 최대 수요를 많이 올려면 시장이 축소되어야 돼요 시장이 확대 나가야 돼요 확대 시장 확대 가능성을 얘기하고 확대 가능성을 얘기하고 이윤이 적어야 돼요 이윤이 극대화되어야 돼요 극대화되었죠 작년에 처음 나왔어요 자 다음에 래시 래시 이따가 볼 겁니다 얘는 최대 수요를 주장해요 그 수요 입장을 본 거죠 자 그럼 가볼게요 비용을 강조한 학자는 베버죠 대답해 보세요 수요를 강조한 학자는 그럼 제가 갈게요 비용 나오면 누구 찍고요 수요 나오면 래시 찍으셔야 돼요 자 비용에 ㅂ 들어갔죠 베버에 ㅂ 들어가나요 자 수요에 ㅅ 들어갔죠 래시에 ㅅ 들어갔죠 그럼 최대의 수요일원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다? 래시로 가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업입지 분류에 자 따라 보세요 원료지향형 시장지향형 중간지향형 집적지향형 노동지향형 이란 단어가 있나? 프린트로 마무리하세요 그래서 원료지향과 시장지향이 잘 뜹니다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수송비를 지향한다는 거죠 찾으셨습니까? 들어갈게요 무슨 지향과 무슨 지향이 잘 뜬다고요? 원료지향과 시장지향 이 두 가지만 잡으시면 끝내버려요 들어갈게요 자 가십니다 원료지향이라는 것은 원료가 무거운 원료산지로 가자는 거죠 원료산지 원료가 나는 데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원료지향으로 가자 자 근데 시장지향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있는 곳으로 가자는 거예요 소비지로 가자 소비지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원료지향형은 자 제품이 무거워요 원료가 무거워요 원료가 무겁죠 지금 프린트는 잘 보고 계셔요 원료가 무겁습니다 원료가 무겁니다 제품보다 그래서 이게 자 따라 보세요 중량 감소산업 감소산업 예전에 제가 프린터 내드린 거에 석회석과 시멘트를 얘기를 했어요 자 석회석은 원료입니다 원료가 그냥입니까 원료가 무겁습니까 시멘트 제품이 가볍죠 가볍습니다 시멘트 자 그럼 어떻을까 일로 가면서 중량이 증가해요 중량이 감소해요 감소산업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원료의 부패라는 게 있어요 원료의 부패 굉장히 말을 좀 잘 들으셔서 내가 너무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원료의 부패 여기다가 꽁치통조림이라고 적으세요 꽁치통조림 꽁치통조림 꽁치통 적었어요 꽁치는 상하기가 쉽죠 그럼 이건 그냥요 원료가 부패하기 쉬워요 그럼 요런 것들은 이제 원료지향으로 가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국지라는 단어 있나요 국지는 그 지형만 편제된다는 거죠 편제된 원료를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원료지수라는 단어가 있죠 원료지수는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를 보시면은 원료가 올라가고 제품이 내려가요 여러분들 얘는 그냥이에요 원료가 무거워요 윗대가리가 크죠 그럼 따로 1보다 크다 입주중량은 2로 비교하거든요 2보다 크고요 이렇게 해서 잡으시면 되고 자 시장지향은 원료가 무겁습니까 제품이 무겁습니까 제품이 무겁죠 그쵸 중량 감소에요 중량 증가산업에요 중량 증가죠 이게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 공병하고 맥주를 얘기했죠 공병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비웁고 원료고 맥주는 여기 물과 공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료가 무겁겠어요 제품이 무겁겠어요 그쵸 물과 공기가 들어가니까 무겁잖아요 그럼 중량이 감소에요 중량이 증가에요 증가죠 복이 있어요 완제품에 부패라는게 있어요 완제품에 빵과 두부라고 적으세요 빵하고 두부는 상하기 쉽습니다 완제품에 대한 부패죠 완제품에 부패 보편원료 보편원료는 물과 공기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시장에도 물과 공기가 있죠 원료지수가 1보다 커요 1보다 작아요 원료보다 제품이 더 무거워서 그런거죠 입주 지향이 2보다 작다 체크하셨습니까 중간 지향이라는 것은 이것만 따라해보세요 수동산이 변한다 수동수산 변화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간에 수동산을 바꿀 때 중간 지향으로 입주하자는 거죠 적한 지점이고 집적은 수용 비중이 작고 기술 연관성이 큰 산업이라고 되어있죠 그 다음에 노동지향은 노동지역 지역 고임금 지역이에요 좀 저임금 지역이에요 의류 신발이라는 거죠 맞힐 수 있겠죠 문제로 갑니다 여긴 사이드에요 거의 시험 문제는 뭐 나올 가능성이 적으니까 문제로 빨리 빨리 맞춰볼게요 우리가 넘기셔서 답만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안 푼게 133페이지입니다 133페이지 가시면 자 들어갑니다 60번 있나요 기출입니다 기출 그래서 다른거 다 제가 얘기했고 60번에 지웠네 자 3번에 따라서 최소 요구 범위 아까 정상이윤니라는 단어 기억하시죠 얘는 정상이윤니만 얻을 수 있는 만큼만 충분한 소비자를 포함한 경계까지 거리죠 그럼 초과이윤니에요 얘는 정상이윤니에요 정상이윤니 이렇게 해서 3번을 고쳐주시고 다른건 맞죠 자 61번 갑니다 별표 치세요 자 지금 기억 토지용의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지금에 따라서 달라지는 티낸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한게 아까 버제스였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자 공간적 중심지 크기에 따라서 상권의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는건 아까 크리스탈러 있었죠 그 다음에 특정 점포의 최대익을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덟가지 어떤 장소에 입지하는게 넬슨이었죠 3번이 정답인가요 그렇죠 넘겨보세요 자 62번도 담아볼게요 사이드니까 자 62번 정답 자 5번이 정답인데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면적이 크면 점포의 면적이 클수록 상권의 범위는 크죠 대답해 보세요 근데 아까 대형마트는 자주 갑니까 구매빈도가 낮습니까 구매빈도는 낮을수록 고쳐주면 되겠죠 인정하십니까 그 다음에 칠판 보세요 63번 회기모형 종속변수가 매출액이고 독립변수가 영향을 주는거죠 그래서 지금 63번에 5번 보고 계십니까 그럼 가능매상고가 무슨 변수가 되겠어요 종속변수가 되겠죠 63번에 5번 하고 있어요 매출액이 영향을 받는게 종속변수에요 그래요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슨 변수에요 독립변수죠 그래서 인구 소득 같은게 다 독립변수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바뀌었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프린트 보세요 아까 프린트에 막 이거 박스 쳐있는거 있었죠 박스 쳐있는거 나오면 무슨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비율법칙이라고 그랬죠 아까 64번에 보시면은 거래가능지역이 확정하고 지출가능이 축에 주민소득이 축에 여러가지 전법면적에 따라 시장지역의 분할은 비율법 1번이 정답인가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66번 들어가볼게요 자 베버 있어요 실판 보세요 아까 래시하고 베버 기억나시죠 베버는 비용을 강조했죠 수요를 강조하는 자는 누구에요 래시죠 그럼 여기서 2번은 틀렸겠죠 베버가 제품의 수요를 최대해 되는 지점이라는 건 틀렸겠죠 대답해야 되는데 자 이건 누가 주장했다고 보셔야 돼요 래시가 주장하는 거죠 어 그런가요 그래서 해설에 보시면은 이 저자가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67번에 베버 쳐 보세요 아 이게 진짜 3번입니다 이게 3번이 기출인데 국지원료 중량 증가 원료지향이라는 단어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자 자 따라합니다 증시 감원 증시는 증권시장을 줄인 말이에요 값돌이 회사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감축해야 돼요 다음은 증시 감원 그럼 증가는 시장이고 감소는 원료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여기는 증가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감소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맞죠 그 다음에 자 갑니다 앞쪽에 국지는 맞죠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가 다 글씨가 맞아야 돼요 여기에 보편이 나와야 돼요 국지가 나와야 돼요 국지가 나와야 돼요 국지가 나오고 자 따 보세요 감원 원료지향이라는 것은 증가가가 나와야 됩니까 감소가 나와야 됩니까 감소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런가요 중량감소 자 그럼 따 보세요 감원 감소가 나와야지만 원료가 맞겠죠 이해 갔나요 그럼 트리오로 갈게요 따 보세요 국감원 그럼 앞에 무슨 원료가 나와야 되고요 그럼 앞에 무슨 원료가 나와야 되고요 국지 감소 원료가 나와야 되는 거죠 따 보세요 국지 감소 원료 이 세 가지가 맞아야지만 맞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만들어 봤어요 국정원이라고 아시죠 우리를 감시합니다 그래서 항상 열받아서 우리 소비자가 국가를 감시해요 따 보세요 국가를 감시하는 소비자 보호원 따 보세요 국감원 이렇게 감기하세요 아시겠죠 그죠 암기하시고 그 다음 68번 갑니다 68번 시장지향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편이 시향인가요 대답 좀 해주세요 부패하기 쉬운 원료는 원료지향이죠 제품보다 원료 중량이 큰 거는 원료죠 자 아까 증시 기억나세요 그럼 중량 증가산업이 시장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69번 갑니다 아까 부채 들고 부채꼴 나왔나요 누구 나와야 되나요 자 니은에 보시면 수요에 CO 들어갔죠 그럼 누구 나와야 되나요 레슈 나와야 되죠 그런가요 튀네이는 어떻게 돼요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썼죠 작물 재배활동에 따라서 생산비 수송비 반영해서 공간적 분화했죠 5번이 정답이죠 자 프린트 갑니다 한 페이 넘겨 보세요 넘기시면은 정체 파트가 4,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저자분이 써셨기 때문에 이 저자분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넘겨 보시면은 페이지로 가시면은 14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140페이지 가시면은 뭘 내셨냐 자 밑에 가시면은 140페이지 가시면 정책의 의사결정 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어 자 먼저 문제를 정보가 인지를 안 해야 돼요 인지를 해야 돼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작성하고 평가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최적 대안을 선택하고 어 집행한 다음에 평가를 받죠 그런가요 그럼 먼저 나올 게 그냥입니까 인지가 나와야 됩니까 정보 수립 분석 대안 작성 최적 집행하고 평가한다 집행한 걸 나중에 평가를 받죠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건 나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적고 밑에 가시면은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라는 단어가 있죠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이 있어요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건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시험 문제 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입니다 근거 그래서 그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저소득층이 들어가면 정치적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시장 실패에 대한 수정 나오면 무슨 쪽을 체크하시라고 했어요 경제적을 체크하라고 했죠 자 다시 갈게요 저소득 나오면 못 찍고 정치적 시장 실패 수정 나오면 경제적을 찍으라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간단하게 우리 갈 수 있는 것만 좀 갚이자 자 정책 파트는 네 문제에서 다섯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근거가 나오고 수단이 나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근거로 간다면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제 프린트 그 두 줄이 우리 이따가 출제원이 이 두 가지를 될 거예요 출제 하신 분이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이 있다 정치적과 경제적 찾으셨죠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무슨 기능과 무슨 기능이 있어요 불러보세요 정치적과 경제적이라는 게 있죠 두 가지 경제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이 자 그래서 시장이 너무 잘 돌아가도 어떻게 돼요 효율적 배분을 잘하게 되면 너무 잘 돌아가도 문제가 생기니까 저소득층을 위합니다 저소득층 그래서 저같이 사회적 구성원이라면 현평성을 강조하죠 자 그래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합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것은 경제적이다 정치적이다 정치적이죠 그래서 임대주택 정책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공공임대주택을 좀 비싸게 지어야 돼요 전부가 좀 싸게 지어야 돼요 싸게 그래서 우리가 소득재분배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소득재분배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단어가 자 경제가 안 돌아가는 거를 자 따라합니다 시장의 실패 어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거든요 자 이게 굉장히 우리가한테 어려운 단어인데 자 시장의 실패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오른쪽에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게 되기 전에 140페이지 가시면 밑에 시장 실패라는 단어가 하나 나와 있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자 얘는 어떻게 돼요 이쪽 쳐봐 가격기구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 배분하지 못한다 못해요 어떤 경우냐면 재화의 생산을 시장에 맡겨놓으면 시장의 균형 생산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적당한 균형량이 딱 20개에요 20개 근데 만약에 10개밖에 생산이 안 됐어요 과소 생산 만약에 30개 생산됐어요 과다 생산 그럼 너무 과소 생산되거나 과다 생산되면 안 된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적정의 균형이 안 맞다는 얘기죠 다음 시장의 실패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까 정부가 개입하죠 그런가요 자 우리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안 개입해요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수용급이 효율적으로 조절되지 못하죠 그럼 효율적 자원배분이 안 되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완전해서 그렇습니까 불완전해서 그렇습니까 불완전해서 그렇습니까 불완전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저자분이 어떤 걸 내셨냐 들어볼게요 자 저소득층이 나오면 이건 무슨 기능이 되죠 정치적이고 시장 실패 중 나오면 뭐죠 경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자분한테 자 이건 이제 효율성을 달성합니다 어떤 효율성이라는 우리가 효율성에 대한 우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이에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합니다 자 들어갑니다 그럼 시험문제가 저드득에 지읏 들어갔죠 얘기해 봐요 경제적이 지읏 들어가요 정치적이 지읏 들어가요 그럼 제가 여자분한테 저드득 그럼 여자분이 정치적 나오셔도 돼요 다시 할게요 저드득 정치적 나오게 되고요 경제활동하는 곳이 시장이죠 그럼 시장 실패 수정은 뭐가 나와야 된다 경제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목표에 대한 형평성은 저소득에 대한 주거 안전이에요 공공주택이라든지 주거복지 증진 누진세 적용한다든가 소득을 재분배시킵니다 토지공개념 같은 거 개발익 환수 택지공영 시장 실패 수정이라는 것은 이따 제 프린트에 나오는 게 저자분이 쓰셨는데 일단 오른쪽에 보시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두 개 땡이야 땡이야 자 그럼 시장 실패의 원인을 몰라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대책을 만들어 낼 수 있죠 들어볼게요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원인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만들죠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가 아니죠 불완전해서 그렇습니다 불완전 경쟁 자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불완전하다는 것은 불완전하다는 것은 재화가 동질해요 재화가 이질성을 갖고 있어요 동질성은 완전 경쟁이니까 시장 실패가 아니겠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불완전하다 보니까 소수 업체니까 독가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들이에요 자 대기업은 규모를 작게 합니까 규모를 크게 합니까 규모의 경제 규형제에요 그래서 비용을 줄일 수 있죠 규모의 경제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그럼 소량 생산하겠어요 얘네들은 대량 생산하겠어요 대량 생산하죠 그럼 대량 생산하니까 일단 생산비를 다운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서 경쟁에서 이겨버리니까 중소기업이 도산되죠 그래서 자연 독가점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독가점을 규제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자 따로 이제 공공제 제 프린트에 공공제라는 단어 있나요 그래서 불완전 독가점 규모의 경제 비용을 체감시키는 것은 자 이것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고요 공공제 찾으셨어요 가장 유력합니다 공공제 공공이 쓰는 재화에요 생태공같이 보통 우리가 비내구제가 아니라 내구제 쪽이 좀 많죠 전부가 개입할 수가 있고 또 보여줄 수도 있죠 자 공공제 별표 쳐 보십시오 자 공공제 보시면은 경합이에요 비경합성이에요 그럼 소비자가 겹치거나 경쟁하지 않죠 공동소비하다 보니까 비경합성이라는 게 나타나고 배제에요 비배제성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별도의 요금을 지불 없이도 사용 가능하죠 비배제 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감전법까지 나왔죠 자 그러면 돈을 안 내니까 다시 무임승차 무임승차 하니까 시장에 자 이게 맡겨놓게 되면 과대생산되어 과소생산되어 과소생산이란 단어가 있나요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정부가 세금 걷어서 공공제를 공급할 수밖에 없죠 지금 보고 계시죠 수익자 부담이 원칙이 안 되고요 자 이게 4번이 뜹니다 아 4번 나올 것 같아요 정보의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그럼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의 비대칭 그래서 우리가 역선택이나 도덕 쪽 K 같은 거죠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게 나올 수 있고 외부효과라는 게 있나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외부효과 외부효과도 그냥입니까 시장에 실패입니까 외부효과 다음 주에 할 거지만 정도 시장이 실패이고 부도 시장이 실패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문제로 가볼게요 여기까지 자 문제로 갑니다 문제로 가셔서 여기까지 끊어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아까 나왔던 순서를 봅니다 자 페이지 가시면 150페이지로 한번 가보죠 150페이지로 가시면 150페이지 여러분 2번 문제 있나요 아까 왔을 때 반드시 바로 왔어야 되는데 3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문제를 인지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돼요 대안 작성하고 최적대안하는 집행하고 평가한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그냥 2번이 3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1번도 그냥 참고만 하세요 부동산 문제는 해결 수단이 개별적입니까 굉장히 다양합니까 다양하죠 대답 좀 해주세요 종합정책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지속되고 옛 상태로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비가역성이고 지속성 비가역성이 있고 한번 문제가 생기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변하기가 어렵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갈게요 자 3번에 3번에다 벼벼쳐 보세요 아 이게 이제 저도 같이 찍는 건데 시장 실패란 부동산 자원이 어떤 요인으로 어떠한 효율적 배분 하지 못했던거 맞죠 여러분들 대답 좀 해보세요 자 불안전은 맞죠 정보의 대칭입니까 비대칭입니까 이걸 찍습니다 저만 찍는게 아니라 모든 강사가 찍어요 지금 체크하셨죠 그러면 그냥이 되어 비가 들어가야 돼요 규모의 경제도 시장이 실패죠 그런가요 자 이걸 왜 찍냐면 넘겨보시면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넘겨보세요 7번 문제입니다 7번이 있나요 7번이 시장 실패 또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3번 정보의 비대칭성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원인이다 그렇죠 이해 갔나요 그럼 올해는 만약에 나온다면 정보의 비를 빼서 비대칭을 대칭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이거 이거 강력하게 가져가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8번 별표 장려 문제입니다 자 공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죠 소비는 비경합이고요 비내구제에요 내구제이기도 해요 보통 공공 같은 건 내구제의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가요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하는 건 아니죠 정부만 직접 부담하기도 하지만 또 보조해줄 수도 있는 거죠 몇 번이 틀었다고 보셔야 돼요 2번 무인승차도 시장 실패가 발생하죠 자 아까 시장 실패라는 건 어떻습니까 너무 가대생산 가도생산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공제는 어떤 생산이 될까요 가도생산이 되는 거죠 비배제성 기억하십니까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소비해 주는 거죠 여기까지 가시겠어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1번에는 아직 외부효과는 안 나갔지만 3번 정도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시장 참여가 접하는 정보화 질이 양이 다르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됩니까 달성하지 못합니까 달성됐다면 정보가 개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개사 좀 해보세요 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그럼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된다 달성되지 못한다 못한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보시고 자 오른쪽에 제가 9번하고 10번은 다음 주에 드리고요 자 6번 문제 있나요 6번 6번에다가 별표를 쳐 보세요 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문제를 잘 내셨더라고요 칭찬할 땐 칭찬해야 됩니다 6번에 별표 3개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불완전 경쟁도 시장 실패 원인이죠 대사 좀 해주세요 재화의 동지성은 완전 경쟁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맞나요 근데 제가 타 출판사에 만약에 재화의 이지성이라면 들어가죠 얘기해 보세요 왜 재화의 이지성은 불완전 경쟁이 되잖아요 이해해야 되는데 재화의 동지성이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가격 순응은 어떻게 돼요 완전 경쟁은 제가 저번 주 프린트에 가격을 순응한다 그랬죠 이건 완전 경쟁을 얘기합니다 정보에 비대칭 들어가죠 정의회복과도 시장이 실패죠 무중승자 규모 경제 부회복과도 시장이 실패죠 그럼 ㄴ하고 ㄷ만 빼면 되죠 몇 개가 시장 실패 원인입니까 여섯 개 1번이 정답일까요 이렇게 잡으시고 난이도가 있습니다 아 이 난이도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 가볼게요 3번을 한번 가볼게요 3번을 가시면 3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었죠 그런데 2번을 좀 주의해 보십시오 주택 보급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자 이 100%로 초과했다면 양적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 다음에 시장 효율성과 형편으로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의 시장 개입이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죠 100%를 초과했다고 해서 지역적 경차가 나타날 수 있잖아요 맞는 지문이에요 이해하십시오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다음 주에 부회복과의 세들이고 아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5번 문제 찾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요 자 제 프린트에 잠깐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 요게 이제 아직까지 안 떴는데 프린트 보시면은 자 경제적이라는 단어 있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자 따로 시장 실패 수정 외부효과 제거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외부효과 이게 부회복과를 제거시킵니다 부회복과고 외부효과 제거가 있고 지역지구제는 단어 있나요 지역지구제 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지역지구제 나옵니다 어머 이번에 지역지구제 찾으셨어? 찾으셔야 될 텐데 찾으셨죠 여기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면 저자가 얘기하는 거는 지역지구제를 실시해요 토지용 규제라는 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할 테고요 여러분들 주택과 주택과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있으면은 요건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자 이건 여러분들 긍정적일까요 이건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이에요 부회회복과 그럼 거기에 지역지구제의 부회회복과를 제거시킨다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지역지구제의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요 자 공장을 주거조정제로 바꿉니다 그럼 어울리지 않는 것을 토지 이용 규제 자 그럼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얘기해 보세요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토지를 잘 이용했습니까 이용했죠 응 그럼 따라하세요 효율성 거기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효율성을 달성했다는 거는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니라 시장 실패를 추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적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래서 아까 전페이지 가보세요 가시면은 자 따라 보세요 경제적 기능 찾으셨어요 그래서 이 저자분이 얘기하신 게 외부효과를 제거시키는 지역지구제도 이 외부효과가 시장 실패를 수정한 거잖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지역지구제는 효율성을 달성시킨 거죠 그 외부효과에 대한 부회복과를 제거시킨 지역지구제는 정치적으로 보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보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보시고 다 저소득이라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아까 제가 5번 푼다고 말씀드렸죠 5번 갑니다 자 5번에 사회적 계층 간의 형평성이라는 단어 있죠 형평성은 정치적인 기능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4번이 있어요 4번 부회복과를 발생시킨 거에 대한 조세를 부과시켰다는 건 아까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외부효과를 제거시킨 거잖아요 그럼 다음 세 경제적 기능 경제적 기능이 들어가죠 아 나 미치겠네 아니 제 프린트 있잖아요 프린트에 내가 그럴 줄 알고 넣어놨거든요 외부효과를 제거시킨 거는 시장 실패 수정이란 말이에요 이건 정치적이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달성시킨 거죠 이해 갔나요 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 1번 바우처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이게 저독층을 위한 거잖아요 또 가격이나 소득을 또 고려해서 차등가스를 하고 도중에 주거안정에서 시장임대보다 낮은 순으로 공공임대가 다 저독층을 위한 거죠 그래요 사실 소득 재분배 어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5번에 토지형질 변경사업 같은 정산지가 상승을 초과하는 개발액에 대해서 일정 환수한다는 것도 어떻게 돼요 환수해서 분배를 해주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아까 저소득이 나오면 어떤 기능이죠 정치적 형평성이 소득 재분배고 시장 실패 나오면 경제적이죠 다음 주에 외부효과도 그냥입니까 시장 실패에 들어갑니까 외부효과를 제거시킨 것도 경제적 기능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프린트를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이해 갔죠 그럼 이 저자가 얘기하시는 거는 형평성이니까 정치적이지 경제적으로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경제적이라는 건 외부효과의 제거니까 4번이 외부효과 제거 경제적 기능 어떤 토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한 거죠 이거 이해 가셨죠 근데 5번 문제는 아직 취재가 안 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예상 문제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체크하세요 그럼 펜 들어보세요 제가 다음 주에 오시게 되면은 다음 주에 제가 얘기하세요 4번 안 풀었죠 안 풀었다고 하세요 넘기세요 넘기시면은 9번 10번 안 풀었죠 이거 두 개 다음 주에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이 프린트는 꼭 갖고 오십시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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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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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